빠르지? 우리 모냥패가 오늘 이런 이유 오늘은? 뭐였지? 정주 오늘은 정주 신기 봤대요 똑만 정주 신기하고 다가 연습하려고 해요 이번 달 연습곡 들릴까? 이렇게 딱 해봐 들리지 않아 크리스마스 노래 할거에요 잘 들어도 되나 무슨 노래들이 들어있는데 잘 들어도 되나 무슨 노래들이 들어있는데 천천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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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36만이 안하고? 그렇지 천천히 폰으로 돌하는示板 Cruz Antono 이예의 목적 저 여기서 피아노 위에서 뭐야? 그 그 뭐 이런데 아래꺼 안 하더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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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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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모든 노래를 다 우리 곡으로 하는 게 나아? 아 뭐 기성곡을 써도 되는데 너네 곡이 많이 안 있어 근데 그게 좋으면 그걸 뽑아도겠지? 응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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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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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늦는다? 아 진짜 늦까? 늦까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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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 왜 이거를 내리는 게 맞겠죠? 아 추워 야 맞아 바깥으로 어떻게 하지? 바깥을 치는 거 알 것 같아 파는 아닌 거 같아 여러분 고난이 예상돼요 야 너 눈썹 이렇게 찌나게 어 아니 진짜 찐해 빨리 자랑해 저 눈썹 문신 했는데 지금 좀 짠 거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아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닌가? 하면 좋긴 한데 진짜 아파요 여기 할 때 진짜 아파 여기 앞에는 거의 느낌이 없거든 그냥 좀 지진하는 느낌인데 여기 끝에는 내 눈썹이 없잖아 내 살에다가 하는 거잖아 약한 사람으로 갈수록 응 그리고 여기 위에 눈두덩이 여기 위에 그치 진짜 아파요 여러분 각오하고 하세요 나 안 아프다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야 그거 진짜 거짓말이야 그래서 오늘 화장을 못했어요 3일 동안 물이 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 혼자 마무리할게요 끌게요 그냥 귀엽다 여러분 저희 그 장식할 거 사 왔는데 아 사러 왔는데 머리끈은 안 보일 거 같은데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그러니까 잘 안 보일 거 같긴 해 또 안경 쓴다고? 나 안경 쓸래 아빠 잘 보이겠지? 뭐? 나 코까지 있는 거 쓸래 나 쿨톤이잖아 나 이거 맞아? 까만 거 응 넌 뭐 할 거야? 난 뭐 할 거 여러분 전 뭐 할 거에요? 팔까지 있는 거 어? 야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나 너무 커 너한테 이거 이런 거가 깨끗했다가 달면 예쁘겠다 그 부들 있는 거 나 부들 없는데 이거 하나 살까? 우리 이거 하나씩 다를까? 괜찮다 끝에다가 어때? 이거 하나 더 없는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그치? 어때요 이거? 이게 나을 거 같아 이쪽으로 된 거 고름 같아 이거 좀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악기에 달아볼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الح